애국으로 단결하여 당제 8차 대회가 내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향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지방공업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전면적 균형적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자 지방경제의 동시다발적 균형적 발전을 가속화해서 지방인민들의 세계적 숙망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고창한 10년 혁명의 개시를 온 세상에 선포한 송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 이후 각 시군들에서 지방공업 발전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들이 보다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흥군에서는 군안의 공장기업소들의 생산 정상화에 절실이 필요한 원료기지 조성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방공업 발전 정책 관철의 처태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원료기지 조성을 위한 단위별 임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고 집행에서 사소한 애누리나 빈툼이 없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목적지향성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선전선동 사업을 활발히 벌려 원료기지 조성을 위한 작업장들마다 위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200여 정보의 원료기지를 새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통이 크게 세운 군에서는 윤전기재들의 가동율을 최대로 높여서 매일 수백 립방의 터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포시에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높이받들고 80여 개의 시급기관들에서 마련한 20여 종의 1만 2천여 점의 건설기관구들을 온천군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제37차 평양시 과학기술축전이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5개년 계획 완수의 결정적 담보, 이론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시안의 공장, 기업소, 농장들을 비롯해서 250여 개 단위에서 출품한 과학기술 성과들이 전시됐습니다. 이번 축전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륙된 과학기술 성과와 경험들을 논리, 공유, 결유해서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온 사회의 과학기술 중시기품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는 데서 우위 있는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축전은 7일까지 진행됩니다. 한편 나선시에서도 과학기술축전을 의의있게 진행해서 지역과 단위 발전을 힘있게 견인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성과발표회와 전시회, 사회기술 교류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축전은 자기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켜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을 세계 손진국 수준에 올려 세울 때에 대한 당중앙 전원회의 사상을 높이받들고 교육부문의 일꾼들과 교육자들이 나라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교수 방법 창조와 학생실력 판정에서 전국의 우수한 단위로 앞장서 나가고 있는 보통강구역에서 올해에도 뚜렷한 교육발전 목표를 세우고 실속 있게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연초부터 구역당 구역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교원들이 자질 향상 사업과 세교수 창조 사업을 계획하고 실속 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재교육 강수수 지도 교원들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나가서 교원들이 자질 향상과 교수 방법적 지도를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강수과 교수 판정을 자주 조직함으로써 전반적인 구역안의 교육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기본 40분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제일 충시하는 것도 교원들이 자질 향상이고 이것을 교수 준비하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원들이 수업에 필요한 하나의 자료를 위해서도 도서관에도 가고 과학기술전당의 자료도 봉사받으면서 교수 준비에 품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가지를 하나 주어도 사회 현상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런리적인 사고가 흐르도록 제시함으로써 온교성이 정말 이제 학풍이 차넘치게 하고 있습니다. 서학교 시기에 기초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학생들에게 깊이 있고 원리적인 지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동강구역 동문소학교의 경험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당주학년의 제8기, 제9차 전원회에서 학생들에게 자체로 사과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때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었습니다. 현재 학교에는 신흥기원 비중이 40%이고 경우마다 서로 자질이 차이나는 것만큼 전반적인 경험들이 자질을 높이는 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먹여품과의 날을 통해서 학과목 특성에 맞게끔 새로운 교수 방법들을 발표하고 퍼론하고 또 시범소 교수 경위를 통해서 경험들이 교수 방법적 자질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란 외무성 대변인이 예멘의 수도 산하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공습만행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는 미용 군용기들의 공습을 전행으로 공인된 국제법과 규정들뿐 아니라 예멘의 주권과 영토완정에 대한 침해로 락인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이 지역에서 긴장과 위기를 거저시키는 한편 이스라엘의 전 범죄로부터 여론을 딴 데로 돌리고 이스라엘의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대에서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대량 산륙만행이 계속 광분하고 있습니다. 2월 27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24시간 동안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96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살해되고 17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라파후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이 공습과 지상공격을 들이댔으며 민간인 살림집들이 폭탄을 떨고 많은 팔레스티나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개시된 일이 가자지대에서는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가 2만 9,878명 부상자 수가 7만 2,15명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몽골에서 강추위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2월 27일 국가비상사태위원회는 강추위로 전국적으로 213만 6,500요 마리의 집짐승이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번 겨울에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눈이 내렸으며 국토의 80% 이상이 두께가 최고 100cm에 달하는 눈으로 돕혀있다고 합니다. 비루해수 최근 며칠 동안에 여러 차례의 흑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루해수 두 명이 행방불명되고 열일곱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또한 흑사태로 문화유족이 파괴되고 철길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최근 온화한 나라의 의학자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새로운 결핵 진단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더입된 선전하기 운행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의 기침소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질병의 유무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결핵 환자와 일반 사람의 기침소리를 녹음한 다음 기침 스펙트롤을 영상으로 모형화해서 그 차이점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기름 작물의 하나인 해바라기 재배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해바라기는 물이 잘 빠지고 용량 성분이 풍부한 미흑당과 알카리성이 높은 토양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포기 배치를 잘해야 작물이 튼튼하게 빨리 자랄 수 있는데 이랑 사이의 노비는 60cm 포기 사이의 고리는 30cm로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일부 나라들에서는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바라기를 강냉이나 콩 같은 다른 작물들과 구루 바꾸물 한다고 합니다. 해바라기는 꿀볼과 같은 꽃가루 매개 건충들을 많이 끌어당기는 것으로 해서 좋은 꿀원촌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름씨 해바라기와 무기름씨 해바라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름씨 해바라기로는 식용기름과 생물 디저류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해바라기 기름에는 오메가3, 오메가6, 비타민 A, D, E와 같은 용량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해바라기의 잎과 줄기, 뿌리를 잘 말려서 분수하면 집짐승들의 보충무기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버더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거기압과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조기압거리 용량으로 소위 아래 유로지역과 함경북도, 라손시, 함경남도,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 주로 개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개웠다가 흐려서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과 황해북도, 함경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렸고 해주에서는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렸습니다. 개성과 라손에서는 한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5도로서 평년보다 낮았지만 5제보다는 8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하 9도로서 5제보다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지역을 지나가는 조기압골과 거기압의 용량으로 해서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강원도, 자강도, 량강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흐려서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계획했으나 삼지연과 무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 미령으로서 령하 27도 정도겠습니다. 낮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긴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계획했으나 어전한 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륭하 5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5도 정도로 예긴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새벽이 흐렸다가 아침부터 때때로 눈이 내린 후 밤에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어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계획했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계획했으나 어전한 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계획했으나 어전한 때 흐리겠습니다. 해조시 북서풍이 2 내지 5미터로 불고 계획했으나 어전한 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소풍이 2내지 5미터로 불고 계획했으나 오전한 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소풍이, 조선소위에서는 남소풍이 불겠는데 조선동해에서 바람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존반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존반해상에서 바람도 새지 않고 물결도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